자, 제2의 국제 페트롤 젠버리. 그 열기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. 이 열정과 폐계를 가슴에 담은 젠버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상에서 벗어나서 세계 친구들도 만나고요. 즐거운 과정 활동도 하니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열기가 높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더해주실 네. 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전 너무나 떨려요. 네, 이 자리를 빛내주실 특별한 손님! 네! 그리고 국민배우 안성기 씨입니다. 굿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가운데로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니,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시죠? 늘 극장에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떨리고 기분이 좋습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이 젠버리 대해서 만나 뵈니까 더 젊어 보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특별히 야영장을 찾으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스카우트 행사에는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쭉 참여를 해왔습니다. 그리고 제 아들들이 스카우트입니다. 그래서 대원이고 해서 이번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. 그런데 쭉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죠. 그래서 스카우트 있는 데는 제가 늘 이렇게 가곤합니다. 아, 멋지십니다. 타자마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멋지세요. 오늘부터 우리 젠버리 대원들과 함께 하실 텐데요. 소감과 각오랄까요?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점심때부터 같이 32인분 밥을 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. 그래가지고 거긴 외국 대원도 미국에서 온 대원도 13분이 있었는데 야, 이게 맛있지 않으면 어떡할까? 밥이 서르면 어떡할까? 막 이랬는데 밥이 한 반 탔습니다. 그분들 드시고 반응이 어떻던가요? 원래는 그분들은 너무 좋다 그랬죠. 그렇지만 표정을 보니까 억지로 드신 것 같더라고요. 의외로 탄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.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 내 아들, 딸이다 생각하시고 배우로서, 아버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너무나 좀 날씨도 굉장히 뜨겁고 하지만 또 저녁때는 이렇게 선선하고 좋지 않습니까? 낮에는 좀 힘이 들겠지만 전부 힘내고 또 이때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땀을 또 흘려보겠어요.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많은 친구도 만들고 추억 만들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수고해 주신 국민배우 안성기 씨에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셨습니다. 5박 6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밥도 해주시면서 여러분 응원하신다고 하니까요. 어디서든지 만나면 인사도 하시고요. 사인도 받으시고 그러세요. 사진도 찍으시고